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중소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걸그룹 5050의 멤버 강탈시도 사건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5050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불거진 외부 세력의 멤버 강탈시도 사건의 배후에 모 외주용역 업체와 워너뮤직코리아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여 화문을 일으켰습니다. 어트랙트는 워너뮤직코리아가 흥막의 중심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정확한 해명과 모 외주용역 업체와의 관계 정립을 위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어트랙트는 현재 어느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어 변호사를 통해 고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트랙트는 또 작고 힘없는 기획사가 여러가지 역경을 극복하여 케이팝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고 있는 와중에 외부 불순한 세력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포착되어 유감이라며 해당 사건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어트랙트로부터 특정된 모 외주용역 업체가 피프티피프티 멤버에게 접근하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을 위반하도록 유인하여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상으로 중소의 기적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강탈시도 사건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